네 그러면 오늘 26번째 헬프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 영어로 된 2017년 강의는 들으셔야 돼요. 성장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목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들으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KKT 멀티플라이어 DRM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컨벡스 프라블럼이면 어떻다고요?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DRM, KKT 멀티플라이어 DRM에 나오던 그 컨디션들을 만족하는 X면 물론 그 X와 라그랑즈 컨디션들 때는 람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입했었고요. KKT 멀티플라이어들을 도입해서 KKT 컨디션들 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컨디션들을 만족하면 컨벡스 문제에서는 그것이 글로벌 미니마이저이다. 뭐 이런 것을 보였었죠. 네 다 좋았는데 뭔가 그 꺼림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네 우리가 Functionally Constrained Problem이 주어졌는데 Inequality, Equality, 라그랑즈 컨디션드, 컨디션즈, 그 다음에 KKT 컨디션즈를 보니까 왠지 어떻더라는 거예요? 그 Constrained Problem을 Unconstrained Problem으로 바꾼 다음에 그냥 Unconstrained Problem의 FONC 즉 그래디언트 벡터가 제로다라는 것을 적용한 것 같은 그런 결과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사람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의 태도죠. 아 그랬더니 이제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라그랑즈 듀얼 프로블럼, 라그랑즈 듀얼 펑션, 그 다음에 듀얼러티, 위크 듀얼러티, 스트롱 듀얼러티와 관련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을 했듯이 우리 이제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 띄어램, KKT 멀티플라이어 띄어램 이런 걸 보니까 뭔가 이 라그랑즈한 이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즉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테인트 펑션들을 다 더해가지고 웨이티드 썸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이 라그랑즈한 펑션 어떤 때는 이제 라그랑즈에다가 E를 떼고 IAN을 쓰기도 하고요. 그냥 AN만 붙여서 라그랑즈한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라그랑즈한 펑션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교과서, 총 교수님 교과서에서는 찾을 수 없고 그나마 잘 적혀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스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보이드 교수님의 그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그 챕터 5에요. 오늘 우리 렉쳐 노트 그 챕터 5 렉쳐 노트를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이라는 책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거기에 나와 있는데 둘 다 아주 천재적인 분들이 쓰시다 보니까 보면 뭔 소리야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말했지만 우리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드 교수님의 노테이션을 좀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이 이름들을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듯이 우리 Objective Function은 F라고 안 하고 이제 F sub 0라고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과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이 있는 Functionally Constraint Optimization 문제만 우리가 이제 상대를 할 텐데 이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을 그전에는 G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냥 F로 부르겠어요. 그래서 F123456 해서 M까지 특히 이 보이드 교수님 책은 요게 M개고요. 요게 P개예요. 총 교수님 책은 거꾸로 돼 있죠. 총 교수님 책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Minimize F of X 그 다음에 Subject To 한 다음에 GX less than or equal to 0 이게 M개고요. 그 다음에 Equality가 M개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P개였고 이게 M개였어요. 그래서 좀 바뀌어 있으니까 유의를 하세요. 그리고 한편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Domain of the Problem Optimization Problem 해서 D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두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로 만들어지는 집합이 있잖아요. 그것과 이 펑션들의 이 F0 펑션 그 다음에 FH 펑션들의 도메인들을 다 인터섹션한 것을 이 캘리그래픽 D로 쓰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엄밀하게 얘기하면 Constraint Set Omega는 D와 그 다음에 Equality,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을 만족하는 X들의 집합 Intersection 그 다음에 Equality Constraint Function들을 0으로 하는 X들의 집합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어때요? Explicit Constraint 만으로도 Constraint Set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도메인과 인터섹션을 해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요 녀석이 요기 들어있고 요 녀석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펑션들의 도메인과 인터섹션을 해야지 Constraint Set이 되는 거예요. 유의를 하세요. 오늘 그래서 이 D와 오메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느 게 더 큰 집합이에요. D와 오메가 중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X가 R to the N에 속한다 그러면 이게 R to the N이면 먼저 도메이 있어야 되겠죠. 도메인 도메인 그 다음에 예 도메인 안에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요렇게 잊지 마세요. D가 더 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라그랑지안 또는 라그랑지 펑션 뭐 라그랑지안 인터프리테이션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이런 컨스테인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푸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구요? 요런 언 컨스테인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푸는 것과 비슷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난번에 인이퀄러티 컨스테인트 펑션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은근 설정 넘어갔어요. 근데 인이퀄러티 컨스테인트 펑션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요런 조건들 멀티플라이어들이 넌 네거티브 다 라는 조건들을 썼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유의할 것은 뭐냐면 또 총교수님 책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이 HO와 관련된 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디어램 해서 람다로 썼구요. 람다가 L에 해당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썼어요? 뮤를 썼죠. 그렇죠? L M N 이렇게 되니까 L에 해당하는 게 람다고 맞아요? M에 해당하는 게 뮤고 N에 해당하는 게 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 레터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얘들을 썼어요. 이건 L을 따라서 한 거고 그 다음에 M이니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는 또 보이드 교수님 노테이션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좀 바꿔요. 바꿔서 뭐냐면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 해당하는 것을 또 뮤 라고 써놨네요. 제가 버릇이 돼가지고 뉴로 써요. 뉴로 알겠어요? 이게 이퀄러티와 관련된 거예요. 람다과 인이퀄러티와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게 좀 람다는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퀄러티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인이퀄러티에 관련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라그랑지안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여기 있듯이 오브젝티브 펑션 더하기 이거 스컬러 밸류드죠. 그 다음에 이건 인이퀄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 들인데 벡타 밸류드 펑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멀티플라이어 람다를 곱하죠. 그렇죠. 어떤 때는 이 람다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벡타 어소시에이티드 위드 인이퀄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즈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거를 KKT 멀티플라이어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벡타와 같은 길이의 벡타를 내적하니까 얘도 스컬러죠. 그러니까 이제 스컬러 더하기 스컬러가 됐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퀄러티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잘못 썼네요. 뉴를 써야죠. 뉴 그래서 뉴 트랜스포즈에서 더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얘도 스컬러가 되죠. 그래서 스컬러 밸류드도 펑션이에요. 총교수님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총교수님 책에서는 또 L 이렇게 썼죠. L X Lambda View 이렇게 썼었죠. lowercase l 를 썼는데 또 대문자 l을 쓰고 있어요. 헷갈려요. 노테이션이. 어쨌든 이것을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 펑션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이 라그랑지안 펑션은 어디서 어디로의 함수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 L 이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함수 L은 어디서 어디로의 함수예요. 물론 크게 보면 어떻죠? 크게 보면 X는 R to the N 이고 그 다음에 Lambda는 R to the M 이고 그 다음에 new는 R to the P 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카테시안 프라닥트 에서 R로 가는 함수죠. 물론 정의 구역을 생각해야 되니까 R to the N 대신에 D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어소시에 돼 있는 function F0 FH 는 X의 함수잖아요. 그것이 정의되는 D와 그 다음에 얘는 F0 FH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얘는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얘는 Lambda 때문 이죠. 얘는 new 때문 이고 여기서 R로 가는 함수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차원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높은 차원에서 한 차원 높여 생각하자는데 이건 한 차원도 아니고 M 플러스 P 차원 높은 데서 생각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좀 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퀄러티만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이퀄러티만 있을 때는 여기 써놨듯이 라그랑 제안을 Objective Function과 그 다음에 Equality Constraint Function에 New Transpose 한 걸로만 생각할 수 있고 또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때요? Inequality만 있을 때는 X Lambda 이렇게 한 다음에 F0 X 0로 쓰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Lambda Transpose F X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맞습니까? 라그랑 제안이 Equality, Inequality가 다 있을 때는 이 모양이고 Inequality만 있을 때나 Equality만 있을 때는 이 모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땠다구요? 우리가 지난번에 총 교수님 책에서 봤던 것은 뭐냐면 X 스타가 Regular Local Minimizer 이면 이 라그랑 제안의 그래디언트 그래디언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디언트는 그래디언트는 어떻게 써야 되요? 지금 이거는 이제 Equality 있을 때만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라그랑 제안이 컨디션이니까 그래서 이 Grad of L을 두 개로 쪼갤 수 있죠. 이 길이가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지금 New는 Equality 관련되니까 이 책에 따르면 P죠. 위에 있는 Notation에 따르면 그리고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래디언트 L인데 이건 X에 대해서와 그래디언트 오브 L인데 New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녀석이 이제 긴 벡터인데 벡터 길이가 N 더하기 P고 앞에 있는 N개는 L을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X한 것과 관련되고 얘는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New한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X와 New에 각각 어떤 X 스타 뉴 스타 를 집어넣어서 제로 벡터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라그랑즈 컨디션 컨디션 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Justify 할 거냐 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증명이 있잖아요. 이게 Regular Local Minimizer 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릭한 Justification 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는 완전하게 Unconstrained 문제로 바꾼 다음에 뭘 한 건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RGB 하게 정말 등호 equal 부등호 이런 것만 써서 이제 Unconstrained Unconstrained Problem 로 인터프리테이션 을 정당화 해보려고 해요.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좀 이상한 모양이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문제를 한 줄로 써요. 이렇게 여기서 당연히 오메가 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메가 는 Explicit Constraint 와 Implicit Constraint 가 인터섹션 된 오메가 에요. 즉 뭐냐면 F0 와 Fvector Hvector 의 도메인 과 그 함수들의 도메인 과 그 다음에 Equality Constraint Function 에 의해서 정의되는 영역 그 다음에 Inequality Constraint Function 에 의해서 정의된 영역 다 들어있는 게 오메가 에요. 그러면 그냥 한 줄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Unconstrained 문제가 아니죠. 오메가 라는 게 벌써 R2 더 N 이 아니니까 아까 벤다 그램 그렸잖아요. 오메가 밖에 여기에 R2 더 N 이 있고 그 다음에 D 가 있고 오메가 가 있으니까 이미 오메가 가 R2 더 N 보다 작죠. Constraint 문제예요.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이렇게 먼저 써요. 그 다음에 이게 엽기적인 트릭 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말했지만 저 위에 있던 Unconstrained 문제로 바꿔서 즉 Lagrangian Function Gradient Equal Zero 로 인터 프리트 해보려고 머리를 쓴 거예요. 그 중에 한 꼼수가 이건데 처음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다가도 보면 또 말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Minimize 한 다음에 어떤 함수가 있잖아요. 이 함수 F0 F0 와 동일하지만 Lambda 와 New 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걸로 바꿨는데 이게 또 하나의 Optimization Problem 인데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Minimize 했지만 Min 으로 했어요. Min 값 이에요. 그렇죠. 이 이건 뭐예요. 여기 보면 벌써 여기에 Lagrang 제한이 들어있죠. 맞아요. 사실 우리 Lagrang 제한 Unconstrained 바꾸고 싶으니까 Lagrang 제한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는 Maximization 이고 Lambda 는 Inequality 와 관련된 거는 Non Negative Vector 로 잡았어요. Non Negative Authent 에 속하고 New 는 Arbitrary 하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런 거예요. Minimize Over X Minimize Over Y F Over X Y 라는 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괄호가 이렇게 쳐지거든요. 그럼 뭐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먼저 푸는 거예요. 어떻게? Given 어떤 X에 대해서 X0에 대해서 그 다음에 X0를 이 모든 X에 대해서 Minimize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Inner Problem 이거를 Outer Problem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Inner Optimization Problem 또는 Inner 여기서는 Maximization Problem 이것은 어때요? 어떤 주어진 X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X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X가 주어지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되죠? Scalar로 딱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X가 주어지면 얘는 어때요? 어떤 벡터로 딱 나오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또 어떤 벡터로 나오는데 문제는 이 X가 오메가에 속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단 이 H 벡터는 값이 0죠. 그렇잖아요. H 벡터는 0에요. 왜냐하면 X가 오메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F 벡터는 어떻게 돼요? F 벡터는 이렇게 되죠. Non Positive 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얘를 Maximize 하고 싶어요. 근데 일단 얘를 보세요. 얘는 0이잖아요. 0벡터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은 어떻게 하든 간에 함수값이 변하지 않죠. 얘는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Maximize 할 수 있는 건 이제 Lambda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 F는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0,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Lambda로 우리가 한정을 어떻게 했어요? Lambda로 Lambda1은 0 이상 Lambda2도 0 이상인데 자 이제 Maximize 하려고 해요. 얘는 상수고 그러면 얘가 Maximize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Lambda1은 어떻게 잡아도 여기는 0이죠. 맞아요? Lambda2는 어떻게 잡아야 Maximize 돼요? 0으로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풀잖아요. 열심히 열심히 풀면 뉴은 Arbitrary 그 다음에 Lambda는 어떻게 돼요? Complimentary Slangless 라고 했죠. 그렇죠? 이 F를 집어넣었을 때 Inequality 를 Inequality Constraint에 해당하는 그 벡타가 어때요? 0인 부분에서는 뭐 넌 네거티브 하면 되지만 네거티브 일때는 0이어야 되는 그걸 만족하도록 Lambda가 결정되는데 해봤자 0이에요. 얘도 그러니까 뭐예요? 안에 걸 풀면 Inner를 풀면 F0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퀄러티가 성립이 되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이제 이상한 게 없죠. 아주 이상해 보이지만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아 이렇게 바꾸니까 이렇게 바꾸니까 어 일단 어 이 컨세인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러티가 left-hand 사이드에 있는 것으로부터 어때요? 라그랑 라그랑지안 펑션 라그랑지안을 넣어서 다시 문제를 만들 수 이퀴벌런트한 동등한 문제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미니마이제이션 투 민 맥스 맞아요? 민은 킵 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민 투 민 맥스 알겠어요? 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스텝이 민 투 민 맥스 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민 인이퀄러티 또는 미니 맥스 인이퀄러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니 맥스 인이퀄러티라고도 해요.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맥스 민으로 돼 있는 책들도 있고 민 맥스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민을 민 맥스로 퍼스트 스텝에서 바꿨으니까 민 맥스로 하자고요. 그래서 렘마가 어떻게 되냐면요. 일반적으로 요렇게 돼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이 X와 Y벡터의 X벡터 Y벡터의 함수인데 민 맥스 해서 이게 X냐 Y냐 는 민이 X와 연관됐으면 여기서도 민이 X와 붙어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민 맥스 였어요. 민 맥스가 있고 여기서는 민이 X 맥스가 Y인 건 똑같은데 순서만 바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 맥스 is greater than 맥스 미니 이에요. 이게 미니 맥스 인이 퀄러티 또는 맥스 민 인이 퀄러티 라고 불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있다고 증명을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한 두 책 있잖아요.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이랑 보이더 교수님 책은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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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안 해놓고 한 스텝 건너뛰고 이러셔서 위대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해요. 일단 우리는 민 맥스가 주어졌어요. 그렇잖아요. 민을 민 맥스로 바꾸기 때문에 민 맥스 이거는 주어졌어요. 바운딩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맥스 민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 맥스 는 있으니까 요 녀석이 나타나야 되니까 요 민 오버 엑스 쪽을 정의를 하는데 잘 보세요. 어때요. 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잖아요. 이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어때요. 주어진 y 에 대해서 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얘는 구하고 나면 어떤 y 함수가 돼요. 얘는 y 함수가 돼요. 맞아요. y 를 다르게 넣으면 다른 스칼러 값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것을 G 아 잠깐만 G 라고 하면 또 뒤에 G 가 나오는데 일단 그냥 G 라고 할게요. 편의사 아니면 F 라고 할까요 F 가 났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F 는 썼으니까 F 라고 할게요. 자 F Y 라고 정의를 하겠어요. 그래서 F Y 를 요 민 오브 X Y 인데 X 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한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헷갈리는데 어 본래 함수 F 오브 X Y 와 F 오브 X Y 와 지금 막 정한 G 있잖아요. F 라고 바꿨죠. F 오브 Y 를 비교해 보세요. 오브 Y F Y 은 민 오브 X Y 인데 맞아요. 문제는 이거 두 개를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되죠. 얘는 함수로서 X와 Y 의 함수고 얘는 Y만의 함수잖아요. 그런데 Y만의 함수는 X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X Y 함수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X Y 플레인 상에서 보면 물론 X 벡터 Y 벡터 플레인 이지만 모든 X Y 에 대해서 생각하면 어때요. 즉 어떤 X 벡터 Y 벡터 페어를 딱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얘는 X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요거가 퍼스트 스텝 에요. 요게. 그래서 함수 값은 모든 X Y 페어에 대해서 요것 보다 크거나 같아요. 미니마이즈 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자 지금 이게 요녀석이잖아요. 우리가 뭘 붙이고 싶겠어요. 맥스 오버 Y 를 하고 싶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양변을 맥스 오버 Y 를 해요. 그래서 맥시마이제이션 오버 Y 를 이렇게 붙여요. 양쪽에 그래도 인이퀄러티는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보세요. 이게 맥스가 나왔잖아요. 맥스 요게. 뭘 붙여야 되겠어요. 민을 붙여야 되겠죠. 또 양변을 미니마이제이션 오버 X 를 하는데 오른쪽은 미니마이제이션 오버 X 해도 되지만 왼쪽은 이미 사실 상수지만 여전히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죠. 상수도. 맞아요. 영향을 받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요. 얘는 쓸 필요 없고 요녀석 즉 맥스 민이 여기 남고 오른쪽에 민 맥스가 남는 거 아시겠어요. 요 스텝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고 나면 얘는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법은 뭐냐면 제일 큰 놈들 중에서 X와 Y가 있으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잘라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X를 픽스하고 맥스마이제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안에서 맥스들을 찾는 거예요. 맥스를 찾고 또 맥스를 찾고 해서 이제 길쭉한 세로로 길쭉한 스트립을 찾은 다음에 맥스를 찾고 그 다음에 이 네 개의 맥스 중에서 민을 찾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때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라이드 앤 사이드는 어때요. Y를 픽스하고 그렇잖아요. Y를 픽스하고 인어 미니 미니마이제이션 먼저 하니까 여기서 민을 찾아요. 제일 작은 걸 작은 걸 찾아요. 그 다음에 맥스를 취하니까 제일 큰 것들 중에서 작은 것과 작은 것들 중에 큰 거 하면 큰 것들 중에 작은 게 더 크거나 같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 이렇게만 말해도 당연한데 그런가 하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알지 브라이크하게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민 맥스 이즈 그레이터 맥스 오브 민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 방금 민을 민 맥스로 바꾼 요 식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해야 돼요. 요게 그대로 붙어 가야 돼요. 미니마이제이션 오버 엑스 인 오메가 그 다음에 맥시마이제이션 오버 람다 넌 네거티브 뉴 알겠어요. 요거는 요거는 그대로 두고 딱 요 두 개의 카드를 탁 바꾸는 거예요. 순서를 자 그러면 요 녀석과 요 녀석 같죠. 그 다음에 요 녀석과 요 녀석 같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바꾸면 안 되죠. 맞습니까. 괄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나 안 하나 똑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어 미니마오브 맥시멈 이즈그레이터 랜 맥시멈 오브 미니몸 이니까 부등호가 만들어졌죠. 그니까 처음에 퍼스트 스텝에서는 이퀄러티였고 세컨 스텝에서 미니맥스 인이퀄러티를 적용해서 인이퀄러티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여기를 보면 우리는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원했어요. 어떤 인터프리테이션 이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해서는 언 컨스레인드 프로블럼이기를 바랬잖아요. 어? 근데 뭐예요? 여전히 X는 이렇게 컨스레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오메가를 이 함수 F0 FH의 도메인들인 D로 바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녀석 보세요. 맥스 오버 람다 넌 네거티브 뉴는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민 오버 X인 오메가를 민 오버 X인 D로 바꿨어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벤 다이그램을 어떻게 그렸죠? 여기 R2 더 N이 있고 여기에 D가 있고 여기에 오메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얘는 어때요? 이 조그만 셋에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였는데 이제 좀 더 큰 셋에서 미니마이제이션 하면 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안에 있는 부분 더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미니마이제이션 더 넓은 데서 하면 더 작은 값을 찾을 수 있죠. 작거나 같은 그래서 한 번 더 인이퀄러티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스텝을 잘 기억하세요. 스텝을 다시 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서 민 to 민 맥스 하면 이퀄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오브젝티브 펑션이 F0 본래 오리지널 문제 이걸 프라이멀 옵티마이제이션 프라블럼 이라고 해요. 프라이멀 프라이멀 프라블럼의 오브젝티브 펑션 이었어요. 이 녀석을 어때요? 라그랑지안으로 바꿨죠. 그래서 퍼스트 스텝은 그것 때문에 필요한데 민을 민 맥스 두 번째 는 뭐였어요? 미니맥스 인이퀄러티를 써서 순서를 바꾸면서 이제 인이퀄러티가 등장했죠. 이 녀석이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은 뭐예요? 여전히 컨스트레인드 문제니까 안쪽이 unconstrained로 물론 이제 implicitly는 컨스트레인드죠. 하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unconstrained라고 부르잖아요. 도메인을 다 빼버리고 나면 맞아요? 그래서 바꿨더니 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어떤 게 됩니까? 다시 쓰면 여기 민 한 다음에 X 인 오메가 F0X죠. 맞아요? 이게 프라이말 프라블럼이죠. 이게 프라이말 맞아요? 프라이말 프라블럼이에요. 자 그것이 어떻게 돼요? 이걸 풀어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걸 찾으면 그 값이 greater than 오이콜 투 요 맥스민 문제가 되는데 이 맥스민 문제는 어떻게 돼요? 람다 뉴 를 픽스하고 나면 안에 있는 이너 문제를 푸는 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른쪽을 풀기 위해서 이게 왜 이퀄러티가 아닌데 풀으냐 하는 건 좀 있다 하고요. 먼저 어쨌든 이 오른쪽 있는 라이트 앤 사이드를 풀자고 한번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각각의 람다 뉴 페어에 대해서 물론 람다는 넌 네거티브 벡타곤 뉴는 상관없어요. 요 각각의 페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이제 우리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이 라그랑지안 펑션에 대한 언 컨스트레인드 프로블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메인에 의해서만 제약이 되니까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어진 람다 뉴에 대해서 람다 뉴 페어에 대해서 주어진이에요. 기본에 대해서 언 컨스트레인드 문제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L을 요 L을 그래디언트 취해가지고 그렇죠? 그래드 L인데 X에 대해서만 미분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퀄 제로 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때요? 어떤 X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람다 뉴을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X람다 뉴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이 식이 성립해야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대하던 바로 그 그래드 L 위드 리스펙트 X 이퀄 제로 라는 요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전히 아직 안 풀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전에는 X 스타가 레귤러 미니마이점이며 로컬 미니마이점이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프라이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의 로어바운드를 주는 어떤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근데 푸는 와중에 어때요? 람다 뉴을 픽스하고 나면 각각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든 가능한 람다 넌 네가티브 뉴 페어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각 이거에 대해서 만족하는 X를 찾는 거예요. 어떤 람다 뉴 페어에 대해서는 이런 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죠. 그 어떤 X벡터도 이 스타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어떤 람다 원이라고 할까요? 람다 원 넌 네가티브 뉴 원 넌 네가티브 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떤 말하는 X1이 이 식을 만족했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찾아요. 어떤 람다 람다 투 벡타 뉴 투 벡타 에 대해서 X2가 또 이 식을 만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았어요. 찾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죠?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찾았으면 일단 찾았으면 어때요? 이 녀석 있잖아요. 이 녀석 맞아요? 이 녀석은 FONC로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가지고 함수값을 리밸류에이션 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 상태로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노 옵티마이제이션을 풀고 나면 값이 나오잖아요. 주어진 람다 뉴에 대해서 라그랑 G 안을 X 대해서 UNCONSTRAINED 미니마이제이션 했으니까 그럼 얘는 또 무엇의 함수로 볼 수 있어요. 람다 뉴의 함수로 볼 수 있잖아요. 개를 G 라고 그래서 앞을 F로 바꿨어요. 라고 하고 람다 뉴의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즉 라그랑 G 안을 X 에 대해서 UNCONSTRAINED 미니마이제이션 물론 Implicit Constraint 는 주고 그렇게 해서 구한 것을 람다 뉴 라고 한 거예요. G 오브 람다 뉴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민 오브 F0 민 오브 F0 0 빼먹었네요. F0 그래서 민 오브 미니마이제이션 오브 F0 X 인 오메가 이것이 greater than or equal to 여기에 따르면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오브 람다 넌 네가티브 뉴 한 다음에 G 람다 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최적화 문제를 듀얼 프로블럼 이라고 불러요. 듀얼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얘를 프라이말 프로블럼 얘를 듀얼 프로블럼 듀얼은 이제 쌍 이 되는 거죠. 쌍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내가 이 이니퀄러티를 가지고 뭘 말할 수 있냐면 내가 프라이말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글로벌을 찾았다고 해보세요. 글로벌 글로벌 미니마이저 그래서 그것을 P 스타라고 해볼게요. P 스타 프라이말의 미니멈이니까 프라이말 미니멈 P 스타 그 다음에 듀얼의 맥시멈 D 스타 라고 할게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성립하죠.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P 스타 는 또 어때요? 람다 넌 네가티브 유에 대해서 항상 이게 성립하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맥시마이즈 한 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F X F0 X는 또 어때요? D 스타 이렇게 되죠. 맞아요? F를 미니마이즈 한 게 G를 맥시마이즈 한 것 이상이니까 이런 식 또 성립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인이퀄리티 한 번 보세요. 여러분이 F0을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근데 듀얼 프라블럼을 만들었더니 듀얼 프라블럼은 어떻게 풀어졌어요? 그래서 듀얼의 맥시멈을 구했어요. D 스타 를 D 스타 를 구했는데 아 이게 일반적으로 인이퀄리티 니까 그렇잖아요? 뭐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X 스타 에서 프라이머를 이벨루에이트 했더니 이게 이퀄이 됐다고 해보세요. 인이퀄리티 가 아니라 무슨 뜻이죠? 걔가 글로벌 미니마이즈 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브젝티브 펑션 값은 D 스타 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요. 항상 크거나 같은데 같아 져버렸어요. 그럼 아니면 예를 들면 프라이머를 뉴메리칼 밖에 안풀려요. 그런데 듀얼은 애널리티 칼 솔루션 이 있어요. 듀얼은 잘 풀려요. 찾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X들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든 간에 그럴듯한 피저블 솔루션 을 가져와서 이베류에이션 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듀얼 프라블럼 의 맥시멈 값과 똑같거나 아주 가까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피한 거죠. 나는 거의 글로벌 미니멈 을 구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얘기하면 프라이머문제를 풀어서 X스타를 바로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듀얼 문제를 풀어요. 람다 스타 뉴 스타를 구해요. 그리고 람다 스타 뉴 스타를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람다 뉴 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떤 X 틸더 스타를 구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X 틸더 스타를 만족하는 이 식을 주의할 것은 뭐예요? 저게 본래 FONC 였죠. 그렇잖아요.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 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옵티멀이 체크 하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 고등학교 식은 어떻게 해요. 로컬 미니멈인지 아닌지 찾는데 뭐 2개 3개 뭐 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듀얼을 풀었으니까 듀얼을 풀고 나면 듀얼의 맥시멈인 DSTAR 가 나오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냐면 F-TILDER STAR 를 오브젝티브 펑션 이베류에이션 을 해요. 이것이 만약 같아요. 이 값과 여기서 값은 얘는 당연히 여기서 DSTAR 라고 가정을 한 거죠. 풀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X-TILDER global minimizer 되는 거예요. 우와 좋으네. 근데 만약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그래 그냥 로어바운드 하나 찾았네. 그 다음에 얘가 가까워요. 그러면 DSTAR 그러면 아 만족할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프라이멀 미니먴과 듀얼 맥시멈이 인이퀄러티를 만족해요.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이그젝트하게 엘지 브라이크하게 구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위크 듀엘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멀 미니먴과 듀얼 맥시멈이 인이퀄러티에 대한 것을 위크 듀엘러티라고 하고요. 이것은 언제나 성립해요. 그런데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겠죠. 아니 근데 저게 유용하려면 이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퀄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이퀄이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 스트롱 듀엘러티가 성립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스트롱 듀엘러티가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 성립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뭐래요. 일반적으로 성립하진 않죠. Not in general 홀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성립하는지를 또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 풀고 나서 아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을 막 만들었는데 당연히 if and only if 는 없고 이것이면 스트롱 듀엘러티에 성립한다라는 좀 조건들을 차단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Slater's Constraint Qualification 이라는 건데 그건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는 알 필요 없고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과목에서 공부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할 텐데 다음 주죠. 그렇죠. 마지막 두 시간에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에서 솔루션이 존재하면 인피저블 하지 않으면 즉 피저블 하다는 것은 problem이 리니어 프로그래밍 problem이 피저블 하다는 것은 솔루션이 finite한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스트롱 듀얼러티가 성립해요.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LP 문제가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예요.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가 상식적으로 봐도 솔루션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듀얼 문제를 풀어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는 듀얼 문제도 리니어 프로그래밍 이에요. 여러분이 다음주쯤 되면 바꿔서 뭐해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듀얼 문제가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 의미에서는 physically meaningful 해요. 듀얼 variable 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프라이멀 문제에서 variable 은 뭐예요. 프라이멀 에서 X죠. 그렇잖아요. 프라이멀 에서 X가 variable 이죠.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프라이멀 에서 X가 variable 이잖아요. 맞아요. 듀얼 에서 는 variable 이 뭐예요. 우리 KKT 멀티플라이어들이 variable 인데 듀얼 variable 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듀얼 variable 를 그냥 이너 프로덕트 에서 스칼라 되게 만드는 것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근데 얘들이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그 의미를 가지는 게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에서는 정말 잘 알 수가 있어서 여러분이 저걸 공부하고 나면 넌 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도 듀얼 variable 무슨 뜻일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2017년과는 달리 올해는 우리 책의 순서를 최대한 따라가되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만 제끼고 챕터 20, 21, 22 하고 그 다음에 보이더 교수님 책과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에서 강하게 모티베이트돼서 듀얼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프로그래밍으로 들어가서 이제 대미를 장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뭐 다음번 해야 될 것은 리니어 프로그래밍인데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되죠. 우리가 어 보이더 교수님 렉처 노트를 좀 보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챕터 5 노트예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라그랑즈 듀얼 프로블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 당연히 뭐겠어요? 듀얼 프로블럼 이란 것을 정의하는데 왜 정의하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위크 듀얼러티가 성립한다는 걸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롱 듀얼러티가 성립하면 참 좋은데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라고 하면서 또 어때요? 이그젠플들을 줄줄이 이제 늘어놓죠. 예. 그래서 이제 쭉 이그젠플들이 나와요.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라그랑즈안 할 때는 이제 i로 바꾸는 거에요. 싸울 필요 없어요. e로 바꾸나 i로 바꾸나 그렇죠? 걸리버 연기에 넣어두신 게라나 이쪽으로 깨나 저쪽으로 깨나 참고로 책에는 이렇게 벡터들이 다 그냥 X로 되어있는데 제가 언더스코어를 일부러 좀 넣었어요. 좀 덜 헷갈리라고 긋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는 버릇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X벡터에 대해서 인데 뭐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X에 대해서 라고 안 쓰지만 이거는 X에 대한 거죠. 이건 프라이멀 문제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말했듯이 이니퀄러티가 M계 이퀄러티가 P계 그리고 도메인 D는 뭐라고요? 이 F0와 FI들 HI들의 정의구역들의 인터섹션 그 다음에 이 프라이멀 문제의 미니멈 값을 P스타 프라이멀 스타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또는 라그랑지안 펑션 L은 어떻다고요? 콜론 콜론이 나와서 이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L이라는 수학에서 어떤 함수의 어때요? 어디서 어디로 into 어디로 할 때 이렇게 콜론 쓰죠. 그래서 L은 이건 X에 대한 것 X의 길이 이거는 람다의 길이 이거는 뉴의 길이 그 다음에 이것은 함수의 스칼라 밸류 알겠죠? 그 다음에 L의 도메인은 어떻게 돼요? L의 도메인은 L의 도메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X에 대해서는 정의구역 람다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우리는 듀얼 문제를 풀 때는 non-negative non-negative authentic로 하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R to the M으로 하자구요 R to the P로 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capital L을 X 람다 뉴의 함수로 하는데 primal objective function 그 다음에 inequality equality constraint function 들의 weighted sum 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칼라 밸류도 function 이에요 여기도 있듯이 weighted sum of primal objective and primal constraint function 그 다음에 말했듯이 람다를 라그랑즈 multiplier associate with fi 뉴 를 라그랑즈 multiplier associate with hi 이렇게 이 책에서는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그랑즈 듀얼 function 이라고 하는데 이 책의 문제는 뭐냐면 말했지만 저는 이제 순서대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G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치는 줄 알았어요 G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G는 rm 플러스 p into r1 이에요 그래서 G는 람다와 뉴만의 함수인 거예요 람다와 뉴 람다 벡터와 뉴벡터 만의 함수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미니먴 이라고 안하고 인피멈 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미니먴 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미니먴 미니먴 오버 한다면 그냥 도메인이죠 그렇죠 X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람다 뉴를 주니까 람다 뉴를 주고 X에 대해서만 미니마이즈 한 거죠 근데 갑자기 이렇게 쓰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처음에 이걸 봤을 때 고통이 기억이 나요 제가 강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하고 그렇죠 X인 오메가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미니 민 X 스틸 인 오메가 죠 그 다음에 여기 맥스를 어떻게 했어요 람다 넌 네가티브 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 저는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민 맥스를 맥스 민으로 바꾸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맥스 한 다음에 릴렉스를 하죠 그렇죠 좀 더 넓은 데서 미니마이즈 하고 나면 더 작아지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죠 얘를 라고 랑주한 듀얼 펑션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 되잖아요 요 미니 인프가 됐고 X가 도메인이고 그렇죠 L이 있잖아요 전혀 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설명해 주면 아 뭐 하는지를 아는데 아 이게 예 약간 천재끼가 있는 사람들은 아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냥 이거부터 하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구요 제가 세상 살면서 보니까 예 자 왜 이게 나왔는지 알겠죠 예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제가 몇 가지는 봐드렸는데 이 책을 보면 또 그 유튜브에 강의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참고로 그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서 이번 방학 때 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보이드 책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고 저도 바빠요 학기 중이면 하겠는데 수업으로 그래서 혹시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스타디를 조직을 하세요 스타디를 알겠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제가 강의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여러분이 스타디를 조직해서 잘 하는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진도 체크하고 예 뭐 밥 한번 사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대학원생들끼리 같이 어 뭐 하고 싶다 진도를 나가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도와줄게요 제가 자 어쨌거나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그러고 나면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만들 때 뭐 F, G, H에 대해서 뭐 이게 컨벡스 문제다 이런 말 전혀 없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면 라그랑지한 듀얼 펑션은 항상 컨케이브 펑션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컨케이브의 맥시마이제이션이잖아요 이거는 요거를 G를 네거티브 G로 바꾸고 나면 미니마이제이션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컨벡스 펑션의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컨벡스 문제가 아닌 문제도 듀얼 문제는 컨벡스 문제처럼 되는 거예요 듀얼 문제는 왜냐하면 보세요 얘를 보세요 얘를 얘가 무슨 집합이에요 얘가 컨벡스 셋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도메인 자체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물론 이제 도메인이 아 이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D는 상관없죠 이미 없어졌으니까 얘가 컨벡스 셋이고 얘가 컨벡스 펑션이니까 정말 듀얼 문제는 컨벡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문제를 컨벡스 문제로 바꿔가지고 적어도 듀얼 문제로 바꾸고 나면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자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말했지만 얘를 얘를 미니멈을 구했더니 P 스타 라고 하고 얘를 맥시멈을 구해서 얘를 D 스타 라고 하면 어떻다구요 요렇게 항상 성립이 되죠 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고 P 스타는 항상 G 람다 뉴 for all 람다 넌 네거티브 뉴고 또는 F0 X greater than D 스타 for all X 인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그냥 뭐 말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X틸더가 P 저블 하면 그렇죠 P 저블 하면 요 녀석이시죠 요거 P 저블 하면 어때요 요렇게 된다는 거니까 지금 또 어떻게 되죠 또 어떻게 되요 지금 빠진 게 맥스니까 또 이렇게 되잖아요 D 스타 G 람다 뉴 이렇게 되니까 얘는 D 스타 보다 크고 D 스타는 얘보다 크니까 그냥 요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그젬플들을 보는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까지 아마 제출하는 홈업 풀면서 뭐가 이렇게 많은 할지 모르면 제가 더 내줄게요 더 내줄 건데 어 왜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들을 꼭 풀어봐야 돼요 책에 있는 챕터 2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있는 문제들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X벡터와 X의 내적이니까 미니멈 놈 프로블럼이죠 미니멈 투 놈이죠 그죠 유클리디안 투 놈 그 다음에 서브젝트 투 한 다음에 이퀄러티가 있잖아요 이런 거 푸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미니멈 놈 또는 리스트 놈 이렇게 돼 있어요 리스트 놈 프로블럼 그 다음에 어 요건 뭐예요 예 리니어 버라이어티로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 거죠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이제 푸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제 풀면 어떤 데는 어떤 때는 어 듀얼 문제를 풀어보면 프라이멀과 어 피스타와 디스타가 일치하고 어떤 데 일치 안 하고 이런 걸 알게 돼요 쭉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책 기준으로는 앞에서 다뤘던 걸 다시 쭉 다루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로어바운드만 나온다 어떤 때는 어 이그젝트하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리니어 프로그래밍 문제 해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어 컨주기 펑션 나오고 이러는데 요거는 좀 지나가세요 이건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투웨이 파티셔닝 이거는 이제 해보면 정말 이니퀄러티만 나오고 로어바운드만 나오고 스트롱 듀얼러티가 성립 안 하고 그래서 성립하는 것 안 하는 것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요 어 G람다 뉴 를 람다와 뉴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하는 듀얼 프라블럼을 생각하는 거예요 람다는 넌 네가티브고 그러면 사는 게 뭐냐면 어 얘를 찾으면 그렇잖아요 얘를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디스타라는 것이 어 듀얼 맥시멈으로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안 갔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같으냐 이러면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해요 예 위크 듀얼러티는 위크 듀얼러티는 언제나 성립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컨벡스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물론 여기서 말하는 컨벡스는 우리가 총교수님 정의대로 한 일반적인 set 컨스트레인드 컨벡스 문제가 아니라 어때요 이퀄러티는 리니어 버라이어티 로 주어지고 그렇잖아요 이퀄러티 펑션들이 컨벡스 펑션인 그 어 보이드 책에서 좀 작게 만들어 놓은 그 set of 컨벡스 펑션즈를 생각할 때 컨벡스 프로블럼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안타깝게도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컨벡스 문제는 어때요 컨벡스 문제는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어 듀얼 이렇게 듀얼 찾아보자 듀얼 어떻게 되니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 배우고 나면 타임 도메이션에서 뭐 이해가 잘 안 되거나 안 풀리면 바로 프리퀀스 도메이션 시도해 보듯이 이제 컨벡스 문제에서는 좀 뭐 안 되면 듀얼로 어떻게 인터프리트 하고 뭐 찾을 수 없니 적어도 어 솔루션들이 만족하는 프로퍼티는 뭐지 왜냐면 그런 것들만 찾아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롱 듀얼러티가 이제 성립하는 특히 컨벡스 문제에서 어 성립하는 것을 개런티하는 그러니까 sufficient condition이죠 어 그런 것들을 컨스트레인트 퀄리피케이션 이라고 하는데 어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슬레이터스 컨스트레인트 퀄리피케이션 이라고 아까 제가 말을 했었고 근데 그거 하면 하려면 이제 인테리어 오브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또는 이번 방학 때 스터디를 하면서 어 저한테 회초리를 맞지는 않지만 저한테 이제 강한 동기부여가 되어서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 이게 어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스트롱 듀얼러티에 성립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 뭐 이렇게 쭉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컴플리멘터리 슬랙리스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좀 이상하게 해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if strong 듀얼러티 홀즈 then 블라블라 해놨는데 우리는 사실 이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컨벡스 문제에서는 어떻다구요 kkt 컨디션드 컨디션즈를 만족하면 글로벌 미니멈이다를 증명했잖아요 이미 우리 총교수님 책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 다른 식으로 접근해서 그냥 성립한다는 걸 말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있잖아요 if strong 듀얼러티 홀즈 and 옵티말된 kkt 컨디션즈가 되고 컨벡스 문제에서는 옵티말리다 뭐 이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문제들이 나와요 뭐 워터필딩 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버터베이션 센서티버트 어널리시스를 이제 듀얼 베리어블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2017년 강의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우리가 할 시간이 없어서 빼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배울 때 다시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요 부분은 스킵했어요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도 아마 거의 커버가 안 됐고요 2017년에도 그래서 어쨌거나 강의 노트는 제가 올려놓고요 우리가 요 부분까지 했어요 이제 남은 부분은 알겠지만 다음 주에 2시간 리니어 프로그래밍 프로블럼을 보고 우리가 학기를 마무리하게 될 텐데 시험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를 해야죠 아마 그 다음 그 주에 보게 될 거고 오프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다다음주 목요일 수업시간 그때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좀 길게 보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좀 일찍 시작하거나 조금 늦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 어떤 걸 원하는지 오늘 학권 이름 쓰고 나가면서 예를 들면 뭐 1시간 일찍 시작해도 된다 1시간 일찍가 안되고 1시간 늦게 끝나는 것만 된다 이런 걸 쭉 오늘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다음 주 중으로 우리가 다다음주 목요일 기말고사 어떻게 볼지 정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치겠습니다